오늘은 토요일저녁입니다 우리 아이들 꼬물이들 오늘 입학 식하고 저희 blendedın 재미있는 친구 새벽를 먹으러 가고 우리 아가들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아가들 다 모여 있어요 자 우리 얘기들 보자 자 예들아 출발 네 지금 엄마랑 아가들 밥 먹고 왔습니다 꼬리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가들 밥 먹기 시작했어요 엄마 독순이는 애기들 다 먹고 나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독순이처럼 모성애가 강한 애기는 없어요. 우리 아가들 지금 넓은 식탁부에 여유롭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좀 덩치가 큰 애기도 있고 작은 애기도 있어요. 태어날 때부터 몸이 튼튼한 애기가 있었고 딱한 애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애기들이 좀 체격 차이가 있어요. 서로 형제간에 우애있게 잘 지내고 있어요. 우리 애기들은 정말 3개월은 안됐지만 굉장히 성장속도는 빨라요. 그리고 병치료 없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너무 배견하고 믿음직하고 다행히 다행한 일입니다.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을 Yukie 샀습니다. 우리 아이들을 바로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